입력 2019년 3월 9일 15시 53분 경찰청 나서는 승리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각종 구설에 오른 그룹 빅뱅 멤버 승리 29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반론. 글빡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빅뱅 갤러리의 9일 빅뱅 갤러리는 멤버 승리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명의 성명서가 게재됐다. 이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대 팀과 소속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수시켰다면서 개인사업에 빅뱅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빅뱅 팬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면서 성명서로 인해 빅뱅의 다른 멤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니 위법 여부가 밝혀진 뒤에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도 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다. 경찰 유착, 성범죄, 마약 유인, 물공, 유통 등의 의혹에 휩싸인 버닝썬은 폐쇄됐으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와 마약, 투약 등 자신과 관련한 모든 위복을 부인했다. 그는 25일군 입대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카피라이츠 한국언, 론 뉴스 허브, 뉴스 스톰 신사 무단전제 미터